안녕 간다 간다 너 다 올라갈 거야? 너? 이런 거 먹을까? 막히게 치맛살 먹을까? 마감세일 못 참지? 네 니가 내 놀아 아뜩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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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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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만져야지 이쁘다 해줘 뭐야? 뭔데? 간다 간다 어 aggression Trojan 아 실패 무서워? 무서워 눈이다 요지 난 눈 코 하나 코 일 일어나 탁탁탁 그렇지 유지이는 올라가네? 응 아우 잘하네 너 다 올라갈거야 너? 응 와 잘갔다 더왔네 우와 응 하나 하나 들어와 아깐거 어? 멍멍이도 있네 멍멍? 어떤거? 공룡이 보이지만 어? 공룡? 아니야? 응 응 너 인형 하나 사 엄마 사준다니까 마음에 안들어? 응 응 응 응 이거 탈까? 탈래? 탈 거야? 저 그 얘기 아니야? 뭐 살까? 복숭아가 지금 없으니까 복숭아 통조림을 먹고 싶어 아 이건 망고네? 망고야? 이거 사? 이것보다 그게 낫겠지? 아니야 하나만 사 한 입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가 귤 사과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쓸 때가 비싼다 너무 사악하네 안 돼 유진아 이건 못 먹는 거야 너무 비싸 이거는 세일 안에 별석 한번 먹어볼까? 별석 한번 먹어볼까? 별석 한번 먹어볼까? 이런 거 먹어볼까? 와규 치맛살 먹을까? 삼겹살 먹을까? 이거 하나? 이거 맛있게 하지 않아? 응 이거 하나 사자 마감 세일 못 참지 초밥도 하나 먹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? 그냥 섞어만 넣은 거지 그래 그거 먹자 야 나도 한입만 줘봐 아빠한테 줄래? 아빠한테 줄래? 노 하나만 줘봐야 주라 엄마가 하나 줘야지 아빠 알겠어 맞아 아이고 많이 맛있어? 맛있어? 응 네가 대답해 응 니가 대답해 네 해고 인사